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강경 영어 강의 19번째가 되겠습니다 법계 통합은 법계를 다 교화하다 챕터 나인틴 두 에듀케잇 올드 담마 림 법계를 이제 영어로 표현할 때는 다르마림이라고 그럽니다 담마님 만약에 이제 테라바다의 경우에는 다르마라고 하지 않고 담마라고 그러죠 담마 산스크립트로는 이제 다르마 림 림이라는 거 림은 개법계 수보리야 의우나오 야균이니 만삼천대천세계 7보로 이용 보샤 시인이 22년으로 득복다보아 요시니이다 세조나 차인이 22년으로 득복이심다 니이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수보리야 부처님과 수보디가 지금 수보리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개 이제 수보리가 묻고 부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가지고 널리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이 인연으로 얻는 복이 많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가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이 인연으로 복을 얻음이 매우 많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죠 이것을 영어로 이제 표현해 보면 수보디 수보디 부처님께서 물어보는 것이죠 수보디 What do you think if someone filled three thousand great thousand worlds with the seven precious jewels and gave them away in the practice of giving would this person obtain many marriage from such causes and condition 너슬리 박아완 from such causes and conditions The marriage of this person would you be extremely many 여기서 이제 그 인연이란 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삼천대천세계 7보 삼천대천세계라는 것은 three thousand great thousand worlds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고 그러니까 벌써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는 우주법계를 다 그걸 통찰하신 거예요 지금 21세기 요즘 이제 천문학이 뜨고 뭐 uf가 뜨고 우리 은하뿐만 아니라 이웃 은하인 뭐 안드로메다 은하니 뭐 이런 지금 천문학에 대한 지식이 과학적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만 부처님께서는 좌견 천리 한 거예요 좌견 말리 앉아서 그냥 말리 뭐 맥광연을 본 겁니다 삼천대천세계가 있다는 걸 그때 벌써 통찰하신 거예요 직관으로 말이야 무슨 뭐 지금처럼 허블 망원경 같은 건 망원경 같은 건 없었지만은 그만큼 다 통달해 버리신 겁니다 무상 정등 정각을 다 깨우치시고 그러니까 이제 다 그런 걸 알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인연이라는 것은 causes and condition 이라고 해요 cause and condition 인연 cause cause and condition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보리야 약 복덕이 유실인된 여래가 불설 득복 덕다 은이와 은이와 이 복덕이 무고로 여래가 설득 복덕다니라 수보리야 만약 복덕이 진실로 있는 것이라면 여래가 복덕을 많이 얻는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니 복덕이 본래 없는 것이므로 여래가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하니라 수보리, if such merit, merit를 공덕이라고 그랬죠 fully exist, then the Tatagata would not say that many merits that are obtained, it is from the merit that are unconditioned unconditioned that the Tatagata speaks of obtaining many merits 그런게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이제 복덕이 공덕을 많이 싸면 복덕이 있다고 그래 놓고 여기서 이제 복덕이 또 본래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는 이제 삼천대천세계에 칠버로 가득 찬 그런 삼천대천세계에 만한 그런 공덕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이제 그 어떤 뭐라 그럴까 공덕은 진실로 이제 그 어떤 그 사국에 어떤 그 상을 상을 떠나 떠나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그 중국의 육조스님께서는 이제 이걸 어떻게 또 해석을 하시냐면 변 변 변 이 19장은 좀 짧으니까 제가 이제 이걸 좀 소개하겠습니다 변주법계 변주법계 그 다음에 일화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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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보 복전 칠보 복전 칠보 복전 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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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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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구 여기 사구계가 나오네요 사구계가 사구 고 고 수지 수지 이 이 법계 법계의 통합 통합군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법계의 두루하여 하나로 변화하여 널리 통하는데 칠보를 보수한 복전이 어찌 사국에와 같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사국에가 더 가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그런 보시로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요 보시하고 공덕산 것도 필요하지만 그 복전이 칠보를 보시한 복전이 어찌 사국에야 같겠냐 사국의 중요성을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국에 아상인상 중생상 그러니까 약거 있죠 사국에 있죠 약견재상 비상 즉견여래 사국에죠 19강은 좀 짧고 20강 연결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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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분 색과 상을 떠나다 색과 상을 떠나다 여기서 색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폼이라고 그러죠 폼 색적 시공이란 말이죠 색적 시공 색적 시공은 색은 영어로 폼이라고 그러죠 폼 폼이 즉 공은 엠티니스 엠티니스 색이 즉 공이다 폼이 즉 엠티니스 그러니까 폼이라는 것은 모든 형체가 있는 것 물질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은 노션을 얘기해요 노션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듯이 노성 노션 어떤 관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념 그러니까 어떤 그 현상적인 물질이나 물체와 그런 어떤 관념을 이제 떠나라 그런 장이다 여기서는 수보리야 어이 운하오 불을 가히 구족 색신으로 견과 불안이다 세존아 여래를 부릉이 구족 색신으로 견이니 하이고로 여래가 설 구족 색신이 즉비 구족 색신일세 시명 구족 색신이니이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가히 구족하게 거룩한 육신으로 여래를 볼 수 있느냐 이제 부처님께서 스스로 여래라고 그랬죠 여래 부처님 고따마붓다 스스로가 여래 자신을 갖다 여래라고 그랬어요 여래 여래라는 건 타타같다 타타같다 아주 그 이제 이렇게 오신 분 말하자면 이제 도를 다 이루신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수보디가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박아원이라고 합니다 박아원 거룩하게 구족한 육신을 가지고 여래를 배울 수 없나이다 왜냐하면 여래께서 말씀하시는 구족한 육신이라 하면 곧 구족한 육신이 아니옵고 그 이름이 구족한 육신일 따름이기 때문이옵니다 여러분 뭐 이거 뜻을 이해하시겠죠 영어로 표현하면 수보디 What do you think Can the Tathagata be seen by means of perfect body of form No, Bhagavan The Tathagata cannot be seen by means of the perfect body of form Why? The perfect body of form that the Tathagata speaks of is itself not a perfect body of form and is the the schooled perfect body of form 이제 이걸 영어로 이제 지금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수보리아의 운하오 여래를 가히 구족재상으로 겸부하 불안이다 세조나 여래를 불웅이 구족재상으로 견이니 하이고 여래가 설재상구족이 즉비구족일세 시명재상구족이니이다 수보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히 구족한 몸매를 가지고 여래를 볼 수 있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구족한 몸매를 가지고 여래를 배울 수 없나이다 왜 그러냐 하면 여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몸매를 구족했다 하심은 곧 구족이 아니옵고 그 이름이 구족일 따름이기 때문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32상을 뭐 구족했다고 그러시잖아요 32상을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육신의 어떤 그런 상으로 이제 뭐 도를 이렇게 보면 이제 안 된다는 결국은 이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 색과 상을 수부띠 What do you think Can the tatagata be seen by the perfection of all marks? 여기서 나오죠 이제 마크스라는 게 마크스라는 게 이제 32성 80종 노 박아와 The tatagata cannot be seen by the perfection of all marks Why the perfection of marks that the tatagata speaks of is itself not a perfection And is thus called the perfection of marks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육조스님께서는 지금 이제 우리 한국 불교는 중국의 선종 불교의 전통이 지금 전통이 돼 버렸습니다 선종 불교 중국에서 확립된 선종 불교 그러다 보니까 남방 불교나 티베트 불교하고 좀 다르죠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육조스님의 그 법 육조스님의 육조스님께서 이제 보는 금강경 관점이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또 했냐면은 삼신구조 삼신구조 재상원성 그러니까 우리 그 동아시아 불교를 이제 공부를 하려면요 이 한문을 좀 몰라가지고는 안 돼요 사실은 한문을 한문으로 전부 그 인도 범어 경전이 한문으로 이제 역경이 돼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의 산스크립트 범 범어로 된 지금 경전은 거의 다 지금 멸실되고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역 경전에 이제 남아있단 말입니다 이 금강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전이 다 범어 경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문으로 된 경전을 좀 잊고 이걸 봐야 그 이제 뜻이 이제 명확해지는 거죠 근데 요즘 뭐 그 이제 한문 공부를 잘 안 하니까 이게 참 약간 좀 이제 어렵게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생리상본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법신 보신 화신 삼신이 구조가여 삼신이 구조가여 모든 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인법이 인법 인 인 인이라는 건 나를 얘기하는 거 법이라는 건 이제 객관세계를 얘기하는 건데 인법이 모두 없어져 구조가게 되므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법을 그걸 다 이제 그 말하자면은 색과 상을 떠나야 된다 이것은 나와 법이 다 없어진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런 나의 집착을 하고 어떤 객관적인 상에 집착을 하고 또 그 칠보로 가득 찬 삼천대천 세계에 그런 그 보시로 공덕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사국에만 못하다 사국에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냐면은 이런 것은 다 이름일 뿐이다 이름 이름에 얽매이지 마라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색과 상을 떠난 그런 경지를 이제 터득해야 된다 지금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19 20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